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강심은 작가님의 단편소설 재해입니다. 이 작품은 강심은 소설집 낙원의 서다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강심은 작가님은 2016년 조선문학 시 부문으로 등단했습니다. 해미읍성의 해와나무 온기 시집 봄비를 출간했습니다. 월간문학 소설부문 낙원의 서다 신인 작품상 당선되었습니다. 월간문학 그들의 선택 한국소설가협회 2021 신의 작가 먼여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해 강심은 순해는 생일 선물을 주겠다는 남편과 약속한 시간에 맞춰 백화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보 무슨 선물 사줄까 글쎄 예쁜 핸드백 사줘요 봐둔 거 있어 아니요 당신 센스가 더 좋잖아요 그래 핸드백 코너에서 구경하고 있을게 그쪽으로 와 순해는 우회전으로 들어서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오르고 있었다. 법원 정문의 새 다키도전 천지를 울리는 폭음이 차창을 세차게 흔든다. 놀란 순해는 핸들을 꽉 잡았다. 뿌옇게 먼지 기둥이 피어오른다. 무슨 일이지? 차길이 금방 막혔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인도에 있던 사람들이 백화점 쪽 언덕을 향해 뛰어간다.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이 도로가 주차장이 되었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순해도 백화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언덕배기를 오르는데 다리가 떨려 가까워지는지 더 멀어지는지 느낌이 없다. 숨이 턱까지 찼다. 눈앞에 보이는 백화점의 모습.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럴 수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처참하게 주저앉은 시멘트 덩어리가 보인다. 거대한 벽체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주저앉았다. 어째, 어떻게 해. 내 남편이 이곳에 있다. 순해는 악악 소리 지르며 내달렸다. 소방차가 큰 소리를 내며 연신 달려온다. 폴리스라인에 걸려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되자 순해는 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뿌연 먼지 속 피 흘리며 울고 나오는 사람들. 먼지를 온팍 뒤집어쓴 눈만 빠끔한 사람. 서로 찾는 절규의 고함소리. 아비규환의 현장이다. 유행유행하며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속속 도착한다. 부상자가 실려나가고 차원 봉사자들이 분지 요구한다. 순해는 그들을 붙잡고 남편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다. 제 남편을 찾아주세요. 여기 있었어요. 이름은 김현수예요. 꼭 찾아주세요. 아주머니 신혼 파악이 되는 대로 부상자 명단이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냥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시멘트덩이 밑에 깔려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숨이 박혀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목이 터져라 울며 미친 듯 남편을 불렀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빰 먹었다. 자정이 훨씬 넘어 현수가 실려간 병원을 알았다. 현수는 얼굴 전체를 붕대로 친친 감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뇌와 척추를 다친 현수는 의식도 움직임도 없었다.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이루어진 백화점은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가 부실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무리한 증축으로 과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천정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사고를 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비극적 참사였다. 현수는 중환자실을 오가며 5개월을 간신히 버텼다. 겨우 눈을 뜨고 눈물을 흘리며 손에 약간의 힘을 줄 정도로 의사 표시를 했다. 온 식구들의 간절한 바람은 곧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널뛰는 현수의 상태는 가족의 소망을 뒤로하고 끝내 말 한마디 못하고 순의 곁을 떠났다. 12월, 순식간에 차가운 땅에 묻힌 현수가 너무 추울 것 같다며 순에는 오열한다. 현수의 봉분 위로 하얀 눈이 쌓인다. 순에는 종일 먹지 않고 누워있다. 어머니 오교사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딸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현수가 떠난 지 반년이 흘렀다. 순에는 오교사의 정성으로 겨우 건강을 회복했다.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야 하는 이유와 힘을 쌓으려 노력한다. 삶의 수레를 이제 자신이 돌려야 한다. 맞물린 톱니바퀴에 가속을 붙여야 했다. 시름시름 앓던 오교사가 딸의 안정된 생활에 기쁨을 보이고 세상을 떠났다. 평생 의지하던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낸 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충격으로 다시 쓰러졌다. 이제는 살뜰히 보살펴 줄 사람도 없다. 두 아이는 모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힘겹게 지탱해오던 생활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순에는 종일 잠을 잔다. 어느 날부터는 짙은 화장을 하고 뛰어나간다. 명동을 거닐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노점에 있는 예쁜 인형을, 장난감을, 머리핀을 보이는 대로 한 아름씩 사들고 들어온다. 집안 구석구석 수뇌가 사들이는 잡동사니가 쌓여갔다. 제정신이 조금 들면 술 취해 펑펑 울며 답답하다고 가슴을 찌어 뜯는다. 카페에 들러 칵테일 한 잔을 시키고 말없이 종일 앉아 있다. 세상을 다 잊은 여인처럼 지낸다.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한다. 자신의 행동에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사죄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 않는다.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김기림의 시 바다와 나비를 자주 읊졸인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부 밭인가 해서 내려갔다 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여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하얀 목련이 만개한 봄볕이 따산 어느 날 순회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혼자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날마다 숨이 막혀왔다. 현수와 많은 추억이 깃들었던 바닷가 그 마을이 그리웠다. 낚시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카키색 점퍼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사들고 고속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싱그럽다. 오후 늦게 도착했다. 푸른 바다는 저녁 노을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다. 해풍의 짠맛과 미역냄새의 향긋함이 코끝에 와 닿는다. 고깃배들이 들어오고 있다. 세월과 함께 많이 변해버린 마을. 이런저런 옛날 생각이 난다. 작은 음식점 임박에 짐을 풀었다. 현수와 수줍어하며 맛나게 해를 먹던 예전 그 음식점이 낡은 간판을 아직 달고 있다. 반가웠다. 별로 달라지지 않은 내부 모습. 둘이 앉아있던 자리를 가늠해본다. 그때 그 주인은 보이지 않고 아들이 이어받았다고 한다.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돈다. 바닷가로 나갔다. 수줍음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앉아있던 그 바위는 그 모습 그대로이다. 나는 이곳에 앉았고 그는 저기 서서 사랑 고백을 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파도에 휩쓸려 들어오고 나간다. 순애는 자신이 박복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닌가. 혹시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쌓은 아픔에 가슴이 아파왔다. 그때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운명이란 것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눈물이 난다. 난 세상에 버려졌다. 두렵다. 하루가 힘들다. 신의 공평 속에서 신이 허락한 만큼의 모든 것을 간절히 원한다며 울부짖었다. 잘못되어짐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주의가 어스름해졌다. 숙소로 돌아와 해 한 접시와 소주를 식혔다. 술 힘으로 잠을 청해본다. 청육공장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여천은 제빵업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화학공장과 비료공장이 기공식을 바쳤다. 부엌 창 너머로 보이는 길게 뻗은 배밭은 눈 내린 듯 하얗다. 노란 화분을 다리에 봉고시 붙인 벌들이 꼬두이를 바쁘게 오간다. 작은 도시 울산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포화상태이다. 자고 나면 우후죽순처럼 상점이 늘어난다. 야채가게나 생선가게는 저녁시간이면 싹쓸이 되어 좌판이 텅 빈다. 옷가게의 주인들은 하루가 벌다 하고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러 동대문 새벽시장을 간다. 서울 변두리의 동네 슈퍼마켓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백화점 두 곳이 생겼다. 시내 중심부 큰 길을 좌우로 한쪽은 의류와 생필붐 다른 쪽은 전자제품을 취급했다. 커다란 가림막을 치고 추석 때목을 노린 간이극장도 생겼다. 피아노를 놓은 카페도 문을 열었다. 시 주변에 위치한 넓은 사택들은 공장의 간부들을 위해 지어졌다. 그 가족들은 대부분 애지인들이다. 화학공장 사택 앞에 있던 화장터는 어느 날 아침 어디론가 사라졌다. 실세 정권의 비서실장이던 분이 새롭게 중고등학교를 설립했다. 지상파 방송지국이 개국되고 성냥갑 같은 집들이 뚝딱뚝딱 지어졌다. 오가던 길도 이를 정도다. 그야말로 초고속 시대 거대한 새로운 도시가 탄생되고 있다. 공장의 출퇴근 버스는 각각의 색깔로 사차선 도로에 줄을 잇는다. 각 공장의 작업복은 상인들에게 대접받는 로고가 되었다. 정육공장, 비료공장, 화학공장, 섬유공장, 자동차공장, 조선소 등 해일 수 없이 많은 공장이 세워졌다. 동네 구멍가게는 한 달 동안 예상을 주고 월급날 받아들인다. 가져가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서먹하거나 꺼리낌 없는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공장 작업복만 입으면 돈 없이 기분 좋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수뇌는 바다가 없는 곳에서 자랐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비릿한 냄새와 습한 공기의 끈적거림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시장 난전 좌판 위에 소고기로 착각할 만큼 비슷한 고래고기가 탐스럽게 눈길을 끌었다. 곰피라는 떨고 씁쓸해한 해초를 미역으로 착각했다. 아침부터 대청소로 바쁘다. 아주머니 오늘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총무과 직원인데 아저씨 상사의 동생이래 네 취직도 부탁했다고 하더라. 아주머니가 총각이라고 강조하며 수뇌를 보고 빙글에 웃는다. 수뇌야 너도 옷 갈아입어라. 저도요? 너도 우리 식구인데 인사해야지. 자신도 손님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어색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이 야단법석일까 궁금해졌다. 퇴근 시간이 되자 웅성웅성 건강한 남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왔다.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조용히 주고받던 말소리가 껄껄 호탕한 웃음으로 이어지며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가 시작되었다. 주인 아저씨가 수뇌를 불렀다. 수뇌야 들어와 인사드려라. 서울서 오신 김현수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수뇌는 얼굴이 빨개졌다. 네 누구신지. 제 조카 딸입니다. 이곳 주인 아저씨는 수뇌 큰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수뇌는 아주머니 뒤에 앉아서 살짝 서울 손님을 보았다. 이마가 넓은 하얀 얼굴에 까만 싱글 양복을 입고 있다. 초대 선물로 들고 온 양주 두 병을 다 마시며 밤늦도록 호탕한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불편하게 앉아있던 수뇌는 살그머니 옆방으로 건너갔다. 수뇌는 금방 취직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설렌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들뜬 기분으로 며칠이 지났다. 제일 먼저 가족을 내려오게 하는 것이다. 어디쯤 집을 얻어야 하는지도 가늠해 보았다. 한 달 월급 탈 때쯤 올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 언제쯤 좋은 소식이 올까. 날마다 아저씨 퇴근 시간을 목을 빼며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난다. 조용하다. 귀 기울여 보지만 적막하기만 하다. 초조해진다.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서울 손님이라는 김현수가 다녀간 지 6개월이 지났다. 취직이란 자신을 붙들어 두기 위한 구실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예쁘다느니 착하다느니 아주머니의 말은 얼러맞춤 같다. 아주머니는 몸이 아팠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 잠시 집안일을 도와주면 취직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왔다. 이곳에 온 지 1년이다. 순애가 어릴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식구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떠날 결심을 했다. 정육공장에 다니고 있는 고종 사촌 오빠의 핑계를 댔다. 꼭 가야 하느냐면서 저녁 준비해 주고 가라고 한다. 짐을 챙겨 나왔다. 어스름 해가 진다. 빠른 오솔길로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다. 인적이 드문 소나무 숲길이다. 순애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잠시 둔덕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을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쩌지. 아주머니 집에서 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꾸민 일이지만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고민으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인기적도 없이 건장한 사내가 앞에 서 있다. 순애는 사색이 되었다. 옆에 놓인 짐 꾸러미를 바라보며 사내는 희죽이 웃는다. 집을 나왔나? 아니요. 이 짐은 뭐야? 오빠가 온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는 중이에요. 들어다 줄까? 아니요. 무거울 텐데 들어다 줄게. 아니요. 오빠가 곧 올 거예요. 멀리서 인기적이 났다. 사내가 떠났다. 등골에 식은땀이 난다. 오싹하니 춥다. 순애는 제인처럼 하루하루를 버틴다. 오빠 내에는 자주 싸웠다.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이 힘들다. 괴롭다. 자신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짓눌려 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옆집의 또래 친구를 사귀었다. 그 친구를 따라 공사 현장에 자비를 나갔다. 유리창을 닦는 단순한 일이다. 힘은 들지만 마음은 편했다. 방을 얻어 오빠 집에서 나왔다. 화학공장이 세워지는 현장에서 인사 담당 과장을 만났다. 순애에겐 절체절명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놓칠 수 없는 간절한 희망이다.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취직을 부탁했다. 비싼 양주를 사들고 여러 번 찾아갔다. 끈질긴 순애의 간청에 미국 건설회사의 총책임자 펠스의 사무실에 취직되었다. 그동안의 고생이 꿈만 같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순애 곁으로 왔다.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자신만 행복을 가진 것 같이 기뻤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미국 사람들이 받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명절처럼 큰 의미를 갖는다. 파티의 계획이 총책임자 펠스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가건물로 임시 지어진 극장을 빌렸다. 의자를 모두 치웠다. 사태클럽에서 음식과 행사 진행을 주관했다. 넓은 홀 한쪽에 뷔페식으로 많은 음식이 준비되었다. 유명한 흑인 가수 루이 암스트롱의 헬로 돌기가 연주되면서 파티 시작을 알렸다. 속속 입장하는 외국 부인들의 파티 드레스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직원들, 가족들도 멋진 드레스를 입고 분위기를 맞췄다. 처음 접해보는 외국 아이들의 모습은 인형 같다. 거달한 파란 눈, 금발, 눈처럼 흰 피부, 가까이서 보니 모두 신기했다. 밴드의 윈더 세일고 마칭인이 경쾌하게 울려퍼진다. 안내를 맡은 수뇌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미국 직원 가족들은 물론 한국 직원 가족들까지 합쳐 왁자짓걸 북적인다. 헬스의 인삿말에 이어 한국 책임자의 인삿말이 끝났다. 편하게 술과 음식을 즐기며 장기자랑이 시작되었다. 총책임자인 헬스와 부인 파리안느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 열광을 받았다. 우리나라 총책임자 부부도 나와서 열창했다.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 나왔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오, 거룩한 밤 밤주가 나오자 장례가 조용해졌다. 누군지 테너 가수 같은 목소리다.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다. 눈이 동그레졌다. 앙코르가 나오고 휘파람이 여기저기서 터졌다. 노래 부른 직원이 무척 낯이익다. 어디서 보았을까. 스테이트를 굽고 스파게티에 후라이드 치킨, 신선한 야채, 바나나, 오렌지 같은 귀한 과일은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직접 사왔다. 아이들을 위해 쿠키가 커다란 쟁반에 풍성하게 담겨졌다. 후식으로 푸딩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미국 본토 음식과 똑같이 사택클럽의 주방 식구들이 정성껏 준비했다. 음악은 경쾌히 계속 흘렀다. 춤과 풍성한 음식, 맥주와 양주, 모두들 흠겹게 놀았다. 파티가 끝나고 여러 대의 회사 버스가 변두리 구석구석까지 돌며 가족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어디에서 봤을까. 순회는 노래 부른 직원이 궁금했다. 머리를 조아리며 생각을 더듬는다. 공사 현장 일할 때를 더듬어 보았다. 비슷한 사람이 없다. 오빠 집 근처? 지난 몇 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이마가 넓은 남자. 어디서 보았을까. 기억을 구석구석 더듬고 더듬었다. 그래. 그 밤 몹시 순회 가슴을 울렁이게 한 그 남자. 고향 아저씨 집에서 잠깐 인사한 그 사람이다.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만나다니 꿈인지 가슴이 떨린다. 지금 그 사람과 같은 회사에 있다. 순회는 기뻤다. 창 가득히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입안 가득 미소를 머금는다. 언제 다시 마주치게 될까. 화장과 옷매무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순회는 날마다 즐겁다.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다시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다. 확신도 없는데 관심만 높아졌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좀 채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봄이 파르시 왔다. 헬스의 부인 마리안느 생일을 맞았다. 헬스는 순회를 사택클럽에 보내 저녁 예약을 부탁했다. 지배인은 외출 중이라고. 웨이터가 부 지배인을 데리고 온다. 순회는 깜짝 놀랐다. 몇 달 동안 찾던 그 사람이다. 이곳에 있었구나. 둘은 테이블에 마주오고 앉았다. 그는 웨이터에게 차를 부탁하고 메뉴를 보며 준비할 음식을 꼼꼼히 체크한다. 생일 케이크도 주문했다. 순회가 차를 마시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 추가할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의아하다는 듯 미소를 짓는다.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걸 얘기할까 말까. 순회는 갈등이 일었다. 아주머니 댁에 얹혀서 취직을 기다리던 자신은 초라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 친절한 스튜디어스 얘기를 하던 그는 기공자 같았다. 뭐 제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혹시 3년 전에 정육공장에 계셨나요? 네. 김재권 씨 아시나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 기억나지 않으세요? 머리를 갸웃하며 그가 기억을 터듭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란다. 아 그렇군요. 수줍은 아가씨. 인상이 많이 남았었죠. 김현수 씨.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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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안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몸에 닿차 노곤해진다. 순회는 아무 생각이 없다. 너무 취해 그냥 편히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현수는 난처해졌다. 동금 시간이 다가온다. 영업 끝났다는 재촉에 충 늘어진 순회를 부축해 나왔다. 현수 씨. 나 이런 모습으로 집에 못 들어가요. 혀 꼬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리는 순회를 데리고 걸었다. 현수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순회를 감쌌지만 심하게 덜덜 떤다. 현수씨 추워요. 근처 골목 안 여관 간판이 보인다. 우선 따뜻한 온돌방을 잡았다. 요 밑으로 들어간 순회는 금방 잠들었다. 현수는 카운터에 소주와 오징어 안주를 시켰다. 천천히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순회의 주량을 전혀 알지 못해 미안했다. 새벽 2시가 되었다. 예기치 않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 벽에 기대한 자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3년 전 김재권씨가 조카 딸이라며 취직 부탁을 한 번 했었다. 간절했다면 어디라도 취직되었을 텐데 그동안 고생한 순회를 생각하며 안쓰러웠다. 부스스 눈을 뜬 순회가 놀라서 바라본다. 미안해요. 여태 안 자 계세요? 술 좀 더 마셨어요. 꽉 조인 거들과 우돗을 벗으며 순회가 손을 내민다. 주무셔요. 현수도 많이 취했다. 졸음이 쏟아진다. 순회의 손에 끌려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냥 곱게 보내리라 마음먹었던 현수가 순회를 힘껏 안았다. 현수에게는 혼담이 오고 간 아가씨가 있다. 형 친구 여동생이다. 집에서는 봄에 결혼하라며 약혼식을 미리 하자고 했다. 현수는 새롭게 만난 순회가 더 마음을 끌었다. 항상 끊어만 큰형은 어려웠다. 지금은 결혼하기 싫다고 둘러댔다. 큰형은 현수 대답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동생의 행동을 살폈다. 외출도 잦고 누군가 만나는 것 같았다. 자신의 결혼에 호감을 보이던 동생이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했다. 현수의 큰형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동생을 달래기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혼담이 오가는 친구 여동생을 불렀다. 둘이 잘 되기를 바랐다. 마지못해 큰형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한 현수는 시큰둥하다. 불편한 내색을 비추는 동생이 못마땅한 큰형은 잘못되어져 가는 이 일을 고민했다. 현수의 큰형이 순회를 직접 만났다. 홀어머니의 형제 많고 장녀인 그녀가 짊어져야 하는 짐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순회 씨라고 했나요? 현수는 결혼할 아가씨가 있어요. 그러니 현수와 만나는 것은 삶과 조요. 순회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조용히 대답했다. 현수가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피했다.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매번 핑계를 댈 수는 없었다. 단호히 얘기해야 할 것 같았다. 형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며 그만 만나자고 했다. 현수는 처음으로 형에게 따져물었다. 왜 순회를 만났느냐며 불만을 토했다. 형이 너 잘못되라고 하겠니? 그 아가씨는 안 돼. 형의 태도는 완강했다. 왜요? 현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내가 너무 힘들어져. 그 아가씨 동생들 모두 공부하고 있잖니. 처갓집도 잘 살아야 힘들지 않지. 형은 형수 집 잘 살았어요? 그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요.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현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형의 친구, 여동생을 불렀다. 자신은 순회를 놓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얘기했다. 파랗게 질린 그녀가 나가고 멍한 기분으로 잠시 기분을 가라앉힌 현수가 순회를 찾았다. 현수의 고집은 꺾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매번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그녀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끌고 나갔다. 가난한 나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느냐며 그들의 반대는 당연하다고 순회는 생각했다. 마음이 더욱 움츠러든다. 현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그의 식구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두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그것은 현수의 몫이었다. 1년이 지나고 순회의 임신 소식에 그의 가족 허락이 떨어졌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많이 피곤했는지 오랜만에 잘 잤다. 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금빛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인다. 마음이 가볍다. 새로운 희망을 갖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순회는 할 일 없이 낚싯대를 들이오고 앉아 시간을 보낸다. 두 달만 머물다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 머리는 맑게 정리가 되는데 기력이 점점 떨어진다. 손 까딱할 힘조차 없이 나약해졌다.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부스스한 옷차림으로 주인집 가게에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인 경주댁이 연회떼와 같이 해장국 한 그릇을 순회 앞에 가져다 놓는다. 입안이 껄끄럽다.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아침부터 뭔 술이고? 조금만 마실 거예요. 오늘은 아침 먹고 병원에 가보거라. 기침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견디노? 예, 알았어요. 말만 하지 말고. 경주댁은 순회를 친동생처럼 돌봐주고 있다. 해장국에 소주 한 병을 먹고 난 순회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종일 방에서 꼼짝도 않더니 저녁 늦게 가게 구석자리에 나와 앉았다. 부침 몇 조각과 막걸리를 앞에 놓았다. 떡나간 모습으로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쳐다본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라는 듯 단골 손님들은 순회를 보고 눈인사를 건넨다. 가끔 동석해 주기도 하는 몇몇은 뱃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파닥파닥 뛰는 생선을 가져온다. 순회를 위해 경주댁에게 주고 간다. 순회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어느 날 이곳에 와서 같이 살게 된 말 없는 여인이라는 것. 몸이 세약하여 경주댁이 동생처럼 아낀다는 것 정도이다. 늘 조용한 그녀를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병원을 들락거리기 일수인 그녀는 가끔 바닷가 바위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 날은 조금 상기된 모습을 보이지만 평시 종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이 전부이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바람 불고 기운이 뚝 떨어진 어느 날. 순회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바닷가에 나갔다. 오늘따라 가슴이 뜨겁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좋다. 마음이 풍선처럼 떠오른다. 지나간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신께 감사하다. 어머니 오교사의 숭고한 사랑도 감사하다. 자신을 통해 세상에 나온 아들과 딸도 고맙다. 남편 현수도 내게 와 주미 감사하다. 두 팔을 활짝 펴 기지개를 켠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다.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다. 종일 굶었다. 곱게 물든 저녁 노을을 뒤로 하고 집에 들어갔다. 열이 높아졌다. 정신을 잃었다. 순회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먼 꿈속길을 달리고 있었다. 순회는 영영 깨어나지 못한 편안함이다.